자 지오지브라를 이용한 그래프 기아도형 그리는 시리즈 인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9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9의 방정식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9의 함수가 그래서 9는 3차원에 그려야 되죠 그래서 xy 좌표에서만 그리는게 아니라 z축이 포함된 기아 평면에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9를 그리고 xy 평면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원이 생길 텐데 이제 거기를 또 밑면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또 위로 올라간 꼭지점 위로 올라간 이제 원뿌를 그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오지브라를 실행을 하고 여기에서는 좌표 평면이 이제 3000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3000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x, y, z가 그려져 있는 평면이 나오는데 보통 항상 3000을 그리는 프로그램에서는 x는 빨간색이고 이 y축은 녹색이고 z 이 축은 위아래로 하늘 방향으로 올라가 있는 축은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rgb 그렇게 외우면 되요 모든 3000 프로그램들은 다 이 색깔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공통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단 이쪽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구의 공식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x의 제곱은 x의 꺽쇠에 2를 하고 지금 커서가 작게 깜빡이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로 한번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y의 제곱 그래서 한번 더 빠져나오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그 다음에 더하기에 y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9의 공식이죠 그래서 등호를 하고 반지름의 제곱이 또 공식이니까 그 반지름의 제곱 값을 적어주면 그 반지름에 해당되는 9가 그려줍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6x 플러스 4y 마이너스 4z에 더하기 12은 0 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y가 아니고 그림이 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가 됐죠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구입니다 그래서 다 했으면 엔터를 치면 이게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구가 이제 평면이 x, y 평면도 있고 여기가 x, y 평면이죠 그래서 책상 위에 뭘 놓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x, y고 그 다음에 x, z 평면이 있을 수도 있고 y, z로 만들어진 평면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평면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x, y 평면이 만나는 여기에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좀 잘리는 부분 요 만나는 지점을 밑면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 있을 때 수직선을 올렸을 때 이 구가 여기서 수직선을 올렸을 때 요 구하고 만나는 요 지점 요 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원뿔을 이렇게 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명백한데 요거를 이제 그릴 때 자 이 그러면은 원을 그렸으니까 구를 그렸으니까 요 x, y 평면하고 이 구가 만나는 때 생기는 이 지점 요 잘리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교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이어서 선을 찾는 건데 이거는 평면이 됐든 뭔가 교차되는 지점의 전체적인 선을 찾는 거거든요 교선을 누르고 요 마우스를 근처에 갖다 대면 원래는 이제 두 개의 공간에 클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게 오히려 불편하니까 만날 거 같은 지점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지금 누르는 게 아니고 마우스를 갖다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맞는 거 같다 그러면 클릭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선이라고 하는 명령어에 x, y 평면은 x, o, y 평면 이런 식으로 표기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eq1하고 그러니까 exy 평면하고 eq1이라고 하는 이 수식이 만들어 놓은 이 두 개가 겹쳐진 지점을 내가 찾아 준 거죠 그러면은 요 선이 이제 찾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요 중심에서 자 이제는 이 원의 중심에서 z축의 양의 방향을 올린 수선 자 이 원의 중심에서 z축으로 수직선을 그리면 교점이 위쪽에도 하나 생기고 이동을 눌러보면 위쪽에도 하나 생기고 아래쪽에도 하나 생기겠죠 근데 양의 방향으로 생긴 교점을 찾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럼 일단 이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원의 중심을 찾는 방법은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 중점 또는 중심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고 요 원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요 중앙에 중점이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여기 중심이 나왔죠 그래서 x3, y-2, z는 0의 그 좌표에 있는 점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이 평면에 대해서 이 x, y 평면에 대해서 이 점을 통과하는 수직선을 하나 그리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 그림 비슷한 게 있죠 수직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점을 선택한 다음에 평면을 선택하면은 요구사항에 맞는 선이 그려집니다 다시 이동을 눌러보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또 구하려는 것은 이 선하고 이 구의 외곽이 만나는 여기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점도 아까 우리가 교선을 구하듯이 구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고 여기도 이제 교점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여기 가까이 근처에 가면 이렇게 딱 생겨요 이렇게 툭하게 생기죠 그래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동을 누르고 여기 선이 위에도 하나 생기고 아래에도 하나 생긴 거죠 점이 교점이 두 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쪽이죠 C는 이쪽 방향으로 3의 마이너스 2의 4.45의 지점에 섬이 생긴 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기능을 이용해서 원뿔을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각뿔인 경우에는 다각형과 꼭지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각뿔을 한번 선택하게 되면 밑면이 될 다각형이 지금 이거 다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원이잖아요. 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선택하면 이게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선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을 그려야 됩니다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서 원 그리는 것은 중점에 하나 놓고 여기에 원 있잖아요 중심에 놓고 원을 그려도 돼요 그렇게 그려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선이 있으니까 겹치게끔 원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원을 선택하고 꼭지점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원뿔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밑에가 원이 아니지만 원도 해당이 됩니다 불로 끌어올리기는 클릭을 하고 원을 선택을 한 다음에 원이 선택이 되죠 높이는 여기 C에 좌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4.45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그려지죠 이동을 눌러서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색깔 같은 거는 좀 옅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이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수직선은 이제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좀 편리할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완성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점선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선분을 하나 그리고요 그래서 그걸로 표현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은 그림을 깔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색깔을 바꾸거나 필요 없는 요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곳에 붙여넣어서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 같은데 아래 한글 같은데 붙여넣어서 쓰면 됩니다 다음 상담 다음 상담 감사합니다.